지다를 한번 해보자. 어머 지금 기름도 안 두르고 네! 무료 체험의 기회를 드릴 겁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쓴 거라도 저희가 돈 안 받고 100% 환불을 약속을 드릴 거라 후회되는 선택을 안 하시게 만들어 드릴 텐데 벌써 위에는 지금 있지도 않았잖아요. 테두리는 알아서 떨어집니다.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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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우와 깨끗하죠? 아니 이렇게 종이 조각처럼 천 조각처럼 그냥 매끈하게 완전히 또 새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재 차이거든요. 요즘 티타늄 프라이팬이 유행이에요. 맞아요. 티타늄이 사실 이 인공 뼈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코팅하고 섞어서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해피컬은 완전 달라요. 티타늄만 녹여서 아예 한 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티타늄 용사라고 합니다. 오. 그 위에 불소수시 코팅을 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기초가 다른 거예요. 아예 베이스부터 네.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기능의 프라이팬을 보시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IH 기능을 또 넣어놨습니다. 고급 기능. 인덕션 렌즈. 네. 식탁 위에서 전기만 꽂으면 네. 고열놀이가 가능한 이 렌즈까지도 오늘 함께 다 드릴 텐데 와. 집에 있는 프라이팬을 올리면 이거 작동을 안해요. 안 되죠. IH 기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핫플레이터 하이라이트 가스 렌즈 다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게요. 오 올리자마자. 고열 요리가 가능해요.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 음식은 불만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식탁 위에서 이거 하신 거 꺼려하셨다면 네. 불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초고운 요리가 가능해서 볼터 향이 올라옵니다. 아니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네. 이렇게 구워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나르는 중에 주방에서 구워서 날라 버리면 벌써 수분 없어지고 팍팍해지고 네. 아우 아우. 육즙 날라가잖아요. 육즙을 그대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뒤집어 볼까요? 좀 몇 초 안 됐지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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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릇노릇 그려서 벌써부터 이렇게 바짝 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육즙 머금을 수 있도록 요렇게 뒤집어서 드셔보시면 정말 이건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런 구성들을 오늘 모두 다 드리지 않습니까? 고객님 지금 백화점가 14만 7천원에 IH 렌즈까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료 체험 빠트리지 않고 슬림펜 드리니까 써보시면 되고요. 아예 슬림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특대 사이즈 공중펜 10만원이 넘어요. 여기에 그릴펜 로스펜까지 9만 7천원짜리 다 가고 뚜껑 2, 3총사의 뚜껑호환 다 되니까 쓰시는데 네. 아니 후라이팬 펜 방송하는데 지금 냄비를 주세요. 그것도 최고급 사양이에요. 냄비를? 이것도 티타늄 용사되어 있고 IH 기능 들어가 있는 뚜껑까지 다 해서 정말 고가잖아요. 이걸 봤습니다. 네. 근데 또 사은품으로 고기 구웠던 인덕션 렌즈 프라이팬 주문했는데 가전제품이 옵니다. 혹시 인덕션 렌즈 쓰고 계신 분들은 선물하시라고 박스까지 동봉하는데 이게 가격이 상당하잖아요. 14만 7천원. 그런데 사실 오늘 앱 결제하시는 금액 이 하나 가격이 안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끝 아니에요. 오늘 저희 IH 펜 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공중 펜이 또 있어요.